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 김준휘입니다. 북한에 존재한다는 특수부대 특수군 특수작전사령부 특수작전군 여러 가지 명칭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폭풍군단이다. 일명 폭풍군단이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 특수부대가 이번에 투입된 전력 을 놓고 지금 수랑설레가 한창입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조무라기들이다 오합지졸이다 이런 주장부터 있고요. 10대들 17 18 이러는 어린애들 그야말로 먹지를 못해서 피골이 상접한 이런 허약한 그런 모습이 찍힌 사진도 지금 나왔고 해가지고 그야말로 이번에는 총알보지로 김정은이가 외화벌이 수단으로 이것을 정치적 목적으로 보냈다. 그야말로 사지로 밀어넣었다. 이런 천인 공로할 짓을 저질렀다. 이런 주장이 있긴 한데요. 이 조선인민군 특수작전군이 원래 명칭인데요.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특수부대를 보면요. 여타 보병부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잘 훈련된 부대로 일단 봅니다. 특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백두정권에 대한 충성도가 매우 높은 집단이다. 그리고 사상성이 뛰어나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한국에서도 말이죠. 6.25전쟁 때 그런 특수부대의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와 같은 전쟁이 재발을 할 경우 큰 위협 중 하나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부대의 경우 특수부대라는 이름에 글맞지 않게 훈련 및 보급의 수준이 너무 낮아가지고요. 머리 수만 많을 뿐이지 그야말로 형편없다. 이런 분석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몇몇 엘리트 부대를 제외하면 현대진의 대비를 위한 투자에 충실한 우리나라의 육군특수전사령부 해군특수전전단에 비해 질적으로 매우 낮을 것이다. 심지어 일반 보병 편제의 정찰부대 등에 비해서도요. 정의 강군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특수작진에 덜 준비된 부대가 상당수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들어간 그 부대는 아마 최정의는 아닐 것이다. 최강 클라스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군에서는요. 아군척 특수부대와 구분하기 위해 저들의 특수부대를 특작부대 혹은 특작군 등으로 지칭을 합니다. 이게 지금 일반적인 어떤 북의 특수부대에 대한 이야기들인데요. 지금 이게 그런데 지금 보시면 특수부대 하면 이런 모습들이거든요. 무사시합니다. 보면 역대 북한 권력자가 항상 이 특수부대를 중요시했고요. 김일성 같은 경우는 이런 특수부대를 일러서요. 일개 다른 일반 여타 보병부대의 일개 사단하고도 바꾸지 않는다라고 할 정도로 자부심이 넘쳤다라고 합니다. 자부심이. 그래서 이런 부대가 이번에 투입된 것인가 라고요. 세상에는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야기가 좀 다르네요. 지금 요즘 북한 군인들을 이렇게 복장을 보게 되면요. 과거에 그 촌스럽고 낡은 50년대 6.25 전쟁할 때 그때 복장이 아니죠. 요즘은 상당히 현대화 되어 가지고요. 서구화 되어 있습니다. 중국을 따라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러시아도 중국도 군인들의 복장은 서방진영하고 차이를 못 느낄 정도로 이렇게 완전 무장을 해놓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걸맞는 훈련도 충분히 이루어졌는가. 진짜 정의의 강군이 맞는가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사실을 알 수가 없어요. 붙어봐야 아는 거고요. 제 생각에는 경제력이 워낙 약하기 때문에 제대로 훈련이 안 됐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길은 뭐 함부로 쓰지 못하죠. 총을 하나도 이렇게 아껴야 될 그런 나라입니다. 여기서 그래서요. 군인 숫자는 많지만 거기에 걸맞는 충분한 전력을 구축하고 있지는 못하다. 그리고 군비에는 많은 어떤 투입을 하고는 있어도 워낙 예상규모가 작잖아요. 우리나라의 60분의 1, 70분의 1 이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어떤 정밀훈련 실전훈련을 잘 못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장비도 많이 노후화되어 가지고 거의 고물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죠. 비행기부터 해서 쭉 이렇게 그렇게 지금 봅니다. 자 그런 북한 이번 특수군들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쭉 보시면 장비 불량하지만 특수부대는 위험하다. 또 여러 뉴스가 또 나왔어요. 이것도 뭔가 하고 이렇게 생각이 이제 미칠 수가 있는데 북한 특수전 여단은 어떤 부대인가? 사상 무장이 가장 강하다. 신체의 한계까지 도전한다. 남북 특수부대의 고강도 훈련. 남쪽 특수부대도 다 이런 게 다 합니다. 엄청난 훈련을 하고요. 그야말로 초인의 영역에 들어선다. 괴물들이다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인간 한계에 도전하는 그런 집단들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특수부대가 세계에서도 안 빠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부심 가져도 좋고요. 자 러시아 전선 북병사들 앳된 10대에서 20대 초로 추정된다. 이게 지금 사진이 알려져 있었잖아요. 이미 일본 사진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 보신 건데 그걸 봐가지고는 이거는 정의의 강군이 아니다. 제대로 오리지널 특수전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군인이 아니다. 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 거고요. 자 20만 명 북한 특수부대 핵심은 북한판 합동특수전 사령부다. 자 러시아에 투입한 시리 거부대 북한 폭풍군단의 정체는 영화 시리 아시죠? 한석규 나오는 그 영화요. 주인공. 거기에 나오는 최민식이가 맡았던 그 시리 역 거부대. 그게 이제 이번에 폭풍군단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런 것도 말이죠. 완전히 확인되었다 라기보다는 그렇게 지금 추정을 하는 거죠. 자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폭풍군단이 시리 거부대라면 정의에 가깝습니다. 상당히 강한 어떤 무장과 함께 전투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위에 서울경제기사를 보게 되면 아니 그 위에 스포츠조선을 보게 되면요. 러시아 전선 북한 병사들 앳된 10대에서 20대 초로 추정된다. 그야말로 이것은 총알받이다라고 하는 주장. 과연 어느 것이 맞을 것인가 라는 건데요. 제가 일단은 관련된 기사 중에요. 김정은이 그야말로 애지중지하는 부대 가운데 하나가 5.25 군 부대 즉속 암살부대가 있는데 굉장히 총애한다고 그러죠. 폭풍군단 11군단이 북한 특수작전군의 모체라고 합니다. 일명 붕괴 14만 명 경보병 특수부대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굉장히 숫자도 많고 해서요.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군사 전력이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겁니다. 해군 공군 저격 여단 그리고 항공 육전단 등에 주로 배치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국가정보원은 지난 10월 8일부터 북한의 특수부대 1500여 명이 러시아 함정을 타고 블라디보스톡으로 이동했다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북한의 특수부대 실체에 관심이 쏠리고 있죠. 북한이 4단급 규모인 최정예 부대원 1만 2천 명 규모의 병력을 러시아에 파병한다는 건데요. 이미 파병되었고 동부전선 그들의 서부전선이 되겠죠. 러시아의 서부전선 우크라이나의 동부전선으로 지금 이동했다. 완전히 다는 아니지만 일부는 이동해서 지금 전투에 들어갔다라고 그런 뉴스도 나옵니다. 북한군의 특수부대는 유사시를 대비해 주로 전방에 그동안 집중 배치됐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방은 우리 비무장 아니 군사분계선이 있는 그런 쪽이죠. 병력 규모는 세계 최대인 특수부대가 20만 명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해병대까지 치면 약 10만 명이 넘는데요. 그것 또한 엄청난 숫자죠. 그런데 북한은 그것보다 더 많다. 이 중에 특수부대 병력 그 자체는요. 세계가 주목할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수준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김정은 같은 경우에 암살부대로 알려진 특수작전대대를 굉장히 예지중지하는 여러 가지 정황이 있었는데 2017년 4월 북한군의 특수부대 강화 및 대상물 타격 경기 보도를 통해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 보도 내용을 보면 이 경기에 제525군부대 즉석 특수작전대대 일명 암살부대입니다. 그리고 제630대연합부대 그리고 제2625군부대 예하 5지대 4타격대 해군 제252군부대 예하 1지대 2타격대 항공 반항공군 제323군부대 예하 1지대 1타격대 등이 참가했었는데 경기 최종 결과 암살부대가 1등을 차지해 가지고 김정은이 자동소총과 쌍안경을 선물하면서 극찬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의 최종의 강군이다 이런 식으로 축제 세워줬다고 하네요. 자 아무튼 이런 부대가 지금 러시아에 들어간 것인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들어간 것인가라고 지금 놓고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어쨌거나 러시아에 투리만 시리 그 부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뭔가를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최민식이가 이 당시 위장한 우리 공수대 복장으로 위장한 영화 그건데 말이죠. 그 당시 100만 관객도 찍기 어렵던 시즌에 천만 관객을 찍어가지고 그야말로 우리 국민 중에 이 시리라는 영화를 모르는 사람이 없겠죠. 그런데 그게 바로 폭풍군단이다. 국정권과 정부가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 중인 러시아에 이미 3천명을 파병한 것으로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이 폭풍군단은 특수전 사령부 격인 북한 특수작전군 11군단의 별칭입니다. 과거 김일성이 이 부대원 중 단 한 명이라도 1개 사단과 바꾸지 않겠다라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별히 총회했던 최정예 부대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이 특수작전군은 이 폭풍군단과 해군 공군 소속 특수부대를 통합한 조직인데요. 육군 10개 여단과 해군과 공군 2개 여단을 묶어 총 14개 여단으로 구성된 조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인원은 20만 명에 달하는 곳이고요. 경기 포천시와 동두천시 전체 인구를 합한 규모로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특수부대가 이 정도 숫자를 갖고 있는 나라는 사실상 중국의 버금가는 숫자다. 세계 최대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알려지면서 상당한 어떤 전력을 갖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그동안 알려진 폭풍군단이 맞고 북한의 최정예 전력이 맞다면 상당한 전투력을 가질 것이다. 이게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전에서 게임 체인지가 과연 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전에 지원되는 무기 활용 숙련도가 높아 러시아군에 비해 명중률, 가용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우크라이나전 고전의 이유로 꼽힌 러시아 병사 사기 저하 문제가 북한군의 경우 사상 무장 등으로 개선될 수 있다. 외화벌이와 국익 기여라는 동기부여도 확실하다. 등을 이야기하면서 상당한 전투력으로 평가하네요. 러시아군과 합동작전보다는 특정 지역을 맡아가서 단독으로 작전을 수행할 가능성이 크다. 또 이렇게 봅니다. 미국의 외교안보전문지 포린폴리시에서도요.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왜 중요한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북한 병력의 전투능력에 의문이 있다는 전제하에 2년 넘게 우크라이나전에 수렁에 빠져있는 러시아를 구하는 동시에 한반도의 군사균형을 바꿔놓을 수 있다. 이런 어떤 분석을 또 했습니다. 아무튼요. 모든 것은 미지수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진짜 이들이 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을지는 가봐야 한다. 가봐야 한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영국 매체인데요. 영국 매체. 북한군 전력 무시할 수 없다. 이런 말도 하네요. 특수부대로서 위험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애송이들이다. 이런 기사부터 해서 이런 기사가 나오기 때문에 무엇이 진짜인지는 지금 사실 서방에서도 확실히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북한에 관련된 정보는요. 다른 나라보다도 우리가 더 빨리 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 국정원이 아마 제일 빨리 파악했고 지금도 제일 많이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북한군의 병력 총수는 130만 명 아닙니까? 애복은 760만 명인데요. 이것은 세계 4위의 규모라고 합니다. 모든 남성은 최장 10년, 여성은 5년 동안 군에 복무해야 되고요. 이런 병영국가죠. 일종의 군사 대국처럼 보이게끔 이런 식으로 미장을 해놓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성군 정치라고 그랬죠. 과거에는 그랬어요. 군이 굉장히 권력에 집중이 되어 있고 권력을 떠받치는 가장 큰 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북한군을 무시할 수 없다라는 일각의 주장 북한은 정면 대결을 하는 대신 신중하게 적의 약점을 파악한 뒤 고도로 훈련된 소수의 비밀부대를 동원해 공격하는 이른바 비대칭 전술의 대가들이다. 이런 식으로 이 매체가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가장 유용한 존재는 북한의 특공대원들일 것이다. 이들은 미군과 항구군이 있는 전선 뒤편 후방으로 낙하하거나 잠수함으로 침투해 항구와 공항 원자력 발전소를 공격하고 시민들의 공포를 확산시킬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우크라이나 전에서 펼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네요. 진짜 그렇게 된다 그러면 우크라이나에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아주 핵심의 어떤 그런 국가적 이익이 걸려있는 중요한 시설들이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북한 특수부대가 진짜로 이런 일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게임 체인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물론 이 기사 자체는 우려하는 차원에서 북한 특수군의 이름값을 그대로 인정해주는 케이스인데 그렇지만 다른 기사하고 너무도 차이가 나는 기사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거는 까봐야 됩니다. 까봐야.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삐라 같은 걸 막 뿌린다고 그러죠. 그래서 당신들이 속고 있다. 자유의 나라로 오라. 그러면서 김정은의 아주 추락한 어떤 면모 그리고 음흉한 어떤 흉계 이런 것을 폭로하는 그런 삐라를 드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 지금 보내고 있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한글로 다 적혀있다 그러네요. 그걸 이제 우리 이번에 전쟁에 투입된 북한군들이 그걸 보겠죠. 거기서 심적 갈등을 많이 겪을 겁니다. 거기 가 있는 10대가 되든 20대가 되든 이 젊은 친구들이 전부 MZ세대 아닙니까? 그 세대는 북한에서도 좀 유빌란 세대라 그러네요. 자유에 대한 동경 그리고 그동안 자신들이 속고 있었다. 이런 걸 알게 된다 그러면 충격적인 대규모 이탈, 탈출이 또 일어날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자, 누리피디의 김진우였습니다.